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국 일제 단속에 맞춰 경상북도도 장애인단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늘과 내일 일제 단속을 진행합니다. 또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을 자체적으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공시설 등 357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 주차 표시 위변조, 대여를 통한 부정사용 등입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는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